안녕하세요 마스터망입니다 네 오늘은 대단히 특별한 구... 죄송합니다 대학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을 한 아 쏘리 잠깐만 아드리안 피에가 피에 가 아드리안 아드리안 하 안녕하세요 마스터망입니다 오늘은 저희 협회에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그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뭔지 기대되시죠?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한 게스트는 얼마전 프랑스 대학 사바테 챔피언인 아드리안 피가 라는 친구가 한국에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 그 친구를 데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바테가 어떤 무술인지 그리고 그 사바테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기술들을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 배운 기술로 여러분들에게 견주기 스파링을 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드리안 피가 를 소개합니다 드레이자 제 신나는 열심히 아플로우시 아플로우시 제 이름은 Adrian 피가 저는 프랑스 Wohnung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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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린 펜싱이 있었습니다. 마셜의 공연은 마셜의 공연을 사용합니다. 마셜의 공연은 마셜의 공연을 사용합니다. 마셜의 공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셜의 공연은 정말 빠른 마셜의 공연입니다. 그럼 에드리안에게 지금부터 사바트 테크닉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바트 테크닉을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당연히. 먼저 사바트 테크닉은 바로 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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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몇몇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네, 똑같아 아, 네 뭐죠? basic stance? basic stance 정말... 네 앞머리 앞머리 네 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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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오케이 네 네 네 네 세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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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킥 아하! 네 아하! 오케이 원 네 두 오케이 네, 지금 그... 아랫발지를 그... 커트하는 기술들이 사바테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거는 택견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택견에 발등거리라는 기술과 허벅받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사바테에도 지금 굉장히... 저 사바테를 처음 경험을 해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기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아, 사바테가 확실히 발로 공방을 굉장히 많이 하는 무술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넥스트 왈스 테크닉 핸드 테크닉 핸드 테크닉 핸드 테크닉 여기 사바테는 네 굉장히 많이 다르는데요 네 아주 멍게 다르고요 네 손을 해서 아주 멍게 다르네요 아, 좋아 굳이 대신한 네 대신한 네 유행한 종료 아, 그러니까 뒤에서 아, 우측 나의 패드 테크닉 오케이 다 지금 그 사바테는 기본적으로 발 기술 후에 손 공격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손은 굉장히 복싱 기술과 복싱 기술이 굉장히 깊이 침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발 공격 후에 손 연계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에드리안에게 중요한 테크닉, 사바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연결 기술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에드리안에게 사바테 기술의 특별한, 제일 좋은 경기에서 많이 쓰는 좋은 기술, 컴비네이션 기술을 한 세 가지 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리안, please teach me. 혼나,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볼 수있습니다. 먼저, 두 장르의 기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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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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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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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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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 손, 손. 네. 다시 한번. 한 번 더. 더욱더. 더블킥. 하나, 둘. 둘, 셋. 다시 돌아와. 푸쉬. 오케이. 아주 좋아요.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태키 형식으로 풀여하자면 장대거리를 가볍게 빠르게 두 번 차주고 이걸 이용해서 바로 어퍼 그리고 그리고 훅 연결. 스탠스를 잡은 상태에서 바로 고등반질로 연계하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 로우킥. 그리고 복싱의 어퍼 훅. 그리고 푸쉬킥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연결성이 좋은 기술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레리. 둘. 원. 투. 쓰리. 포. 핸. 힛.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섬 fanate이. 네. 쪽 65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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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우욱. 네. 한번 더. 디티컬. 디티컬. 하나. 하나. 둘. 셋. 아..사이드킥.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지금 이 기술은 이렇게 사이드 상태에서 상대 방이 들어왔을 때 발을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그 박발따기처럼 안에서 밖으로 크게 상대방을 돌려주고 바로 떨어지는 체중을 이용해서 어퍼로 연결 짓고 들어오는 걸 훅으로 날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스탠스를 바꿔주면서 사이드 퀵으로 마무리를 짓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사바트는 굉장히 손발 연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원 마이 타임. 오케이, 렐리. 레이, 고.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게 오케이. 오, 매우 좋아요. 네, 오케이. 세 번째, 세 번째 테크닉. 오케이. 네. 세 번째 테크닉. 네. 바라우스 버전입니다. 아, 바라우스 버전, 네. 바라우드 버전입니다. 자, 바라우드 버전입니다. 바라우드 버전입니다. 바라우드 버전입니다. 바라우드 버전입니다. really useful. 오, 이есть! 오케이? 1타임? 파이팅! 블럭! 블럭! 파이팅! 블럭! 블럭! 오케이! 지금 마지막 기술은 상대방이 발차게 하는 걸 커트!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커트는 페인트처럼 상대방이 차는 걸 건드려 주는 듯 하다가 바로 상대 아랫발질로 페인트를 주고 바로 펀치로 연결되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페인트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랫발차기를 많이 하다보면 상대방을 발로 커트를 하게 되고 커트나 혹은 내가 이걸 촛대차기로 연결을 지어서 상대방의 시선을 밑으로 뺏어주면서 위를 공격하면 실제로도 이런 경기는 ITAF 태권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인데 사바테에서도 이 기술이 실제로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바테 기술을 한번 배워봤는데 굉장히 손발 연계가 좋은 것 같아서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에드리안 사바테에서는 택견의 촛대차기 혹은 허벅 밝기 그리고 장대거리 같은 그 발길질의 각도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고 어 이게 택견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많다 라는 걸 보면서 어 동질감도 느끼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네 오늘 에드리안에게 사바테 기술을 통해서 어쨌든 사바테의 아주 그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또 저도 배워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바테의 경기 모습은 어떻게 될지 제가 에드리안에게 배운 그 사바테 경기 룰로 가벼운 라이트 스파링을 해서 사바테가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를 경기 모습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려워 팀 김